이번에는 식전 공연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렬하고 임팩트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타 공연팀, 청명의 공연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강렬하고 임팩트 있는 퍼포먼스 강렬하고 임팩트 있는 퍼포먼스 강렬하고 임팩트 있는 퍼포먼스 강렬하고 임팩트 있는 퍼포먼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 곡, 환희 가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